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경제성적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의 다섯 번째 테마는 국가 부채의 규모와 국가 부채의 증가폭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은 2018년도에 국가 부채는 12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지난해에는 상당히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세금을 거두드는 것이 아주 원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국가 부채를 127조 정도 늘리는 그런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1조 7천억 정도는 국채 발행으로 중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2년 성적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은 국가 부채가 역대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700조입니다 1700조는 2011년의 774조에 비해서 8년 만에 930조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8년 만에 거의 1000조에 가까운 국가 부채가 늘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도 이 증가폭은 훨씬 더 커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700조 가운데 56% 정도가 정확하게는 55.9%입니다 이 정도가 군인 및 공무원의 연금 지불을 위한 연금 충당 부채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2011년에 774조의 국가 부채가 무려 930조 원 늘어서 1700조 원 정도의 국가 부채로 늘어났던 이야기는 방만함이란 부분을 떠나서 한국이 거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적신호가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섯 번째 문재인 정부 2년 차의 경제성적표는 국가 부채 규모와 국가 부채 증가폭에서 역대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성적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서 공무원을 가장 많이 뽑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국가 부채 가운데서 56% 정도가 군인 및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부는 좋은 정부다 큰 정부는 선한 정부다 거대 정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정부다 이런 이해하기 힘들고 검증받을 수 없고 도저히 합리적이 아닌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엄청나게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7만 4천 명을 정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2만 4천 4백 7십 5명을 이미 뽑았습니다 19년까지는 3만 6천 명을 누적치를 뽑을 예정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화되어야 마땅하죠 민간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나라 돈은 다 공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공무원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나 대부분 지금까지 정부는 그래도 말로는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좀 보수적인 공무원 정원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놓고 문재인 정부처럼 그냥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뽑는 정부는 우리나라 헌정사 사상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공무원을 많이 뽑았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참 나라 경제가 성장할 때 공무원 충원이 많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나라가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저출산으로 들어가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축소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17만 4천명까지 집권기간 동안 공무원을 뽑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을 한 명 뽑으면 1년 공무원 유지 비용이 1억 8백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28년간 30억 정도의 추가적인 소요 예산이 속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은 참으로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정부는 좋은 것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아마 집권기간 동안에 대통령 공략 사항을 지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다 합치되게 되면 16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인건비는 한 80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된 그런 내역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민간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국가예산 공무원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 관련된 인력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자신들이 재임하고 있는 5년 동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수를 81만 명 정도 증원하겠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339개 공공기관에 3만 4천 명 정도를 정규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비약적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대 정부의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국가예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용에 가난한 상당히 사회주의화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총고용 인수가 2600만입니다 2600만 가운데 630만이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정부 예산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 고용된 사람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정부의 전액 지원 혹은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24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받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250만 그리고 청년 태용을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22만 그리고 청년 3명 가운데 한 명분 월급을 대신 내주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이 10만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 96만 사립학교 교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10만 이렇게 다 합치면 앞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630만 명에 해당합니다 총 취업자 2600만 명 가운데서 4명 가운데 한 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앞으로 최대 고용기간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사항은 이미 한국에서 실현되는데 성공한 셈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수가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자원 낭비를 촉진하고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감소시키고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누구든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작표는 국가 예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무려 630만 명에 유학하고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리즈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경제성작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부에서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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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